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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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하하, 하하 안녕하시오 우리는 십 년간 철역을 연마해 온 철역자이들 98은 72이유 하, 98은 72 우리는 절대의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오 자, 믹스커피 팔아요 하나만 사주시오 달달하니 너무 좋아요 하나만 사주시오 하나만 사주시오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성님 그것이 아니어라 이 자식이 설탕과 커피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촬영은 이 쟁반 위에 있는 숟가락을 손을 안 대고 컵에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슈 역시 우리 성님 우리 구파리가 야 성님 지는 못하겠슈 자네야 너 이거 할래 아니면 집 청소할래 집 청소를 하겠슈 야 그거 아니냐 전 못해요 성님 그렇다면 내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슈 성님이 웬일이로 자 할 수 있어요 성님 떨리는구나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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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얏 아아아아악 후오아악 따앏 하하하하 하아아악 역시 우리 성님 진짜 으어 아 대단하이요 성님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높여서 열 기를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슈 자! 역시 우리 성님! 대단해요! 우리 곱파리가! 야! 선생님, 5개 됐는데 10개는 어떻게 해요? 진 못해요! 야! 너 숟가락 넣을래? 아니면 너 숟가락만 들고 나한테 잠가올래? 그렇다면 지가 한번 해보겠슈 그래, 그래! 자! 도돈딴따던! 도돈딴따던! 야! 야! 고빠! 너 손목 힘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, 이거? 손목 힘을 길러주는 아령도 팔아유! 옳지, 옳지! 아, 여기서 장사를 하시면 어떡해요! 사회장반! 내가 사회장반 집에다가 선물 보내줄테니까 집주도 좀 알려줘 아니 또 뭐 아령 보내주시게요? 아니 이런 건 말고 나아 나가세요 40분들은 무대 뒤로